네 별일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다크에 대한 페로나 점령전 중반부 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은 사생활이죠 네 사생활은 사생활이구요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질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상은 석상의 HP가 80% 남았습니다 아 이렇게 뜨구나 그렇지 나이스 붙어져 붙어져 그렇죠 자 그렇죠 아깝이 아깝다 붙어서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망했다 저 잡자 저 잡자 아깝이야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뭐 착각하신 것 같아요 뭐 잘못보신 것 같은데 아 나 스트레스 받네 아 저 왜 켜져있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나 때릴 거 아니냐고 어디갔어 숨었나요 지금 꿈을 꾸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잠깐 예 램수면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 저 파란색 겁나 센 것 같아요 암튼 어 말씀드린 순간 다크에 대한 뱀파이어 진영 안까지 돌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장은 사생활도 있는데 지켓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하하 야 야 아니야 내가 나온 이상 이거는 내가 지웠어야 됐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여기서 탄생하나보구나 얘들이 오케이 그래 그렇지 나이스 그렇죠 자 몇 킬 하나요 자 몇 킬 아 킬 킬낼 이렇게 사망합니다 저기에서 리젠되나보네 애들이 가보자 아 이거는 몇킬했는지가 안나와서 좀 그런데 자 말씀드린 사람 눈 7인데요 20분안에 과연 눈 8이 될 수 있을지 눈 8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한명도 못죽여서 아직 10씩 오르고 있네 과연 어제의 전적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킵수가 안나와서 정확한 집게가 불가능할겁니다 아마 저 온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크리티컬 좋아요 붙어주고 좋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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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좋아요 그렇지 좋다 좋다 그렇지 또 죽었어요 아아 제가 잡았 잡았던것 같은데요 제가 잡고 죽은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어 투버프가 절실해보입니다 네 투버프를 발라주고나서 움직여야될것 같아요 어 말씀드린 순간 지금 지나가는 인첸분 한분이 자 어 잠깐만 아 지금 예 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자이등 자이 자이 이게 그런 등급이네요 등급 예 자이 예 좋은 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어 자이등급 자 이분이 좀 퍼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어 이분 좀 잠수신가요? 아 잠수시면 안될것 같고 잠수가 아닌 분한테 가서 투버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계신것 같은데요 말씀드린순간 여기 계신것 같은데 이분인가요? 맞다 맞아맞아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아 지금 어 네 3개 다 써주시고 쏜주까지 와 빠르다 다 버프해주시고 가셨네 이제 저한테 남은거는 이제 킬 만하면 됩니다 가자 노약자 괴롭히려고 갑니다 노약자 약자들 리젠이 여기서 되는것 같거든요 그렇지 여기에서 되는것 같애 그렇죠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야 얘 잡자 그렇지 좋아 잡았어요 나이스샷 야 안보여 애들이 몰라 그렇죠 나이스 아 까비 한 2킬한것 같은데 2킬정도 한것 같은데요 2킬정도 한것 같은데요 자이라서 게임볼 시간이 없으셔 무슨말씀이세요 깜잠깡 아 까비 아니 얘네 지금 분명히 아웃스타즈인데 왜 자꾸 얘네들을 보호해주는거야 다시한번 가자 그렇지 붙어 아 아 까비 여기서 이제 못살아나겠다 그냥 옆으로 가서 아 여기 가운데로 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펫을 안 꺼냈구나 어쩐지 어 누가 싸우고있나요 와 엄청 스킵 난사 오지구요 자이 자이 자식아 그렇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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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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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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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킬한건 아니지만 어시스트를 좀 했습니다 이런걸로 좀 가능하면은 그렇지 근래에 명중률이 올라갑니다 어 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개사기야 하여튼 진로또 아니고 어떻게 바로 한순간에 오나요 그렇지 나이스 샷 잡을 수 있어요 좀만 더 그렇죠 자 스톱 먹였고요 자 잡았나요 잡은 것 같은데 내가 아 네 막강한 어떤 데미지 많이 입혔습니다 그래도 계속 10이네 툭툭툭툭툭툭툭 그렇지 나이스 아 다 있는데 저만 데미지 닿는 느낌 뭐지 아 너무 세다 이 게임은 거의 원피스로 따지면은 약간 루피가 3천만베이 시절에 신세계에 신세카이 간거나 똑같아요 가이저쿠오니 오레야나르 그렇지 야 나이스 나이스샷 아 나이스킬 좋습니다 제가 잡은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공헌을 했다는 거죠 사회에 과연 명장의 패기냐 아니면은 신세카이의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무너짐이냐 그렇지 나이스 아 누굴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야 도땡시장이야 레쿠자님 어서세요 환영입니다 아이 좋아요 가자 아 여러분 어떻게 또 알고 또 아 그 화면에 붙였냐 또 아 자꾸 생각나네 아 어때죠 익스플로전 가자 아이를 누르면은 현재 지금 치명타 아 최대 데미지 1000까지 나오네요 어 이제 너무 센 것 같은데 그렇지 와아 죽었어 대박 어 70% 남았습니다 얘는 못 잡는 건가 그렇지 아 석상에 이렇게 들어와서 뭐 때리나 보군요 나는 좀 머리를 써야겠다 무조건 이게 마을 안에 들어가면은 박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잠시만요 카톡 쳤요 여깄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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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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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자 스톱 놓았구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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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샷 잠깐만 아아아아 여기서 죽고싶죠 아 여기서 못잡았네 자 인근 가까운 지역으로 가자 자 자전거 타고 갑니다 여깄다 자 자전거 타고 갑니다 여깄다 그렇죠 나이스 아 까비 아깝다 아아씨 여기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네 잡지 못했고 어제 이어서 또 약한 자에게 드릴 크흐흐흐 약한 자여 명조로 갑니다 크 야 루피 난 세계제일의 검객이 될 남자 난 세계제일의 검객이 될 남자다 오 아 나 잡을 수 있었는데 아 크 젠장 세계의 벽이 너무 높잖아 야 루피 니가 그러고도 선장이냐 가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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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룩 삼촌생까이 죽었어요 일단 제가 잡은건 아닌것 같아요 암만 봐도 와 엄청 무도 무도가네 어 야 싸우는거 봐라 나는 그냥 유치원생이다 그냥 어디 보자 어디보자 헛 보다 일도룩 삼촌생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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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삼촌 삼촌생까이 삼촌생까이 내가 같이 일도룩 삼촌생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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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어 아 이거 내 착각이 착각이 불러일으키지네요 내가 잡은게 아닌데 아 여기 아우스터즈 진영이구나 뱀파진영이 아니라 아 그래서 아우애들이 이게 탄생하는거였구만 그렇구만 그렇지 아 내가 휘두르고 있는데 에이 아아 에이 아 여기 잼든다 아 여기서 먹어야겠다 그러면 오케오케오케 삼촌생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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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지금 손주가 필요한데요 손주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주 누군가가 저한테 손주좀좀좀좀좀겠는데 자 과연 손주를 누가 좀 주실수있는분 있나요? 아 총수리기 시구나 손주가 민윤님 어서오세요 명자님 소프님이다 제라는 형님이 운트하신대요 아~~ 이럴수가 첼시타르님 좋아요 어서오세요 눈 칠해서 눈팔 되기 좀 어렵겠는데 아 이분 왜 죄송한데 보디가드세요 이분 어 잠시만 뭐야 방금 야 낙래해 죽네요 이제는 자 손주름 손주름 누가 뿌려주면 감사하겠는데 아무도 없구나 지금 다 총수리시고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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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젠되는 곳으로 젠되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럼 노약자 노약자들을 많이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되지만 약자들을 많이 그렇죠 네 좋아요 안되겠다 여기서 스턴 스턴 아우 정말 정말 갑니다 어 뭐야 얼음 걸렸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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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눌러서 여기 있다 여기서 여기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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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젠대요 위에 뒤졌어 이제 아우 오줌마렵네 여깄다 여깄다 감자 깡 깡깡 깡깡 어 잠시만 아아 여기 여기 딱 젠대는데 야 민물고기 다 맞네 지금 무조건 먹어줘야되는데요 아휴 그냥 가자 그냥 엘릭스 아끼자 도와줄게 깡잠깡 아냐 아냐 이거 아냐 이건 아냐 이건 아냐 그렇지 그렇지 네 스턴 먹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라나 아 별 어떤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10분 남겼는데 이게 바로 입딜이죠 네 입으로 하는 다크댄 입다 입다 되겠습니다 뭐야 이게 뭔데 이렇게 날 괴롭혀 아아 클릭을 했는데 아아 다시 가야돼 아아 약자 노약자 괴롭힐려고 했는데 노약자 제가 예 노약자였습니다 저 괴롭힘 당하고 있네요 지금 오우 너무 세이들 오우씨 옆으로 옆구르지치자 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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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해보이는 한명 지나간대요 그렇지 허접해보이는 한명이 저였습니다 오우야 잠깐 공격을 못한다 얘 그만해 그만해 그만둬 야만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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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샷 야아 명장이 억으로 끌고 네 명장 억으로 끌고 총수리래거라 싫어 오우씨 여깄다 얜 뭔데 아 저승사자셨구나 누군가 했어요 일반인인줄 알았는데 저승사자셨네요 그렇지 일더리 조로에게 우섭이 되라고 하다니 경우에는 약한 자여 여기서 누워있지말고 일어나거라 약한 자여 그렇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아 얘가 걸어다니네 강한 자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이런게 잠시만요 아 여기 있는데 지금 한 대 맞았어요 지금 그렇지 아 얘 씨 얘는 막고 지나가다가 날 때리네 아 너무 약하여 내 지금 자 여러분들 버스 탈 때 노약자석 있으면 명장님한테 자리좀 양보해주세요 내가 타야겠네 아 별다른 어떤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댕크셋을 맞춰도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그릴에요 아 야 이거 못 이겨 이거를 아우스터 쟤야되나 쟤네들은 툭툭툭 달려오면서 쳐가지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아 많이 힘든데요 자 남은 시간 8분 정도 남았습니다 8분 안에 과연 레벨 8이 될 수 있을지 아마도 제가 봤을 땐 레벨 7이나 아 뭐야 70%나 될 것 같아요 이거 뭔데 왔다갔다거려 나방처럼 어 내가 막타 막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지금 네 아직까지는 존재합니다 아직 아직까지는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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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어 나이스샷 야아 나이스 석상을 다 깨버리면은 저희들의 승리거든요 석상을 다 지키면은 아우스터즈의 승리입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여여여여여 자리잡아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샷 아 나이스다 야 나이스 그렇지 야 여기 개꿀 개꿀 개명당! 야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샷 야아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돼 그렇죠 아아 까비 여기 개명당인데 여기 샌드백이신가요? 아 예 그럼요 예 샌드백입니다 그렇죠 마가티기 어롭션 뿌려주고요 좋아요 내려주고 나이스샷 야아 잡았어 또 아 여기있어 여기 가만있어 그렇죠 야아 이거 개명당 망당 오기만 해봐라 그렇지 나이스 예 이런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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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였는데 야 뭐야 얘 아아 고수가 지나갑니다 야아 그냥 불한번 쬐지..쬐지면 죽네 와 근데 이거 개명당이야 진짜 그렇죠 네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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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샷 야아 또잡았어 야아 진짜 레알명당 레알마드리드명당 그렇지 옆에있다 옆에있다 야 옆에 때려오 아아 포박됐어 와아 개명당 여기 계속 먹고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 지금 네 불을 쬐주는애만 여기 좀 사라지면 좋겠는데요 지금 지금 아 얘 얘 때문에 지금 옆에 지금이다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야아 계속 잡는다 그렇지 나이스샷 야아 아 내 자린데 누가 옆에 오면은 좋아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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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들켜 들켜 이러면 들켜 그렇죠 야아 뭐 나이스샷 정말 나이스입니다 다잡는다 야 어어 너무 좀 애들이 센데요 한 번 더 그렇지 아아 괜찮아 엘리샷 써도 될거 같애 야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전파님 어서오세요 아니합니다 아 저 애기당은 때를 기다렴 이상한건 파란색거 스킬 있었어요 이게 없어지면 가겠습니다 초보데스님 어서오세요 대칩니다 그렇지 나이스 아아 까비 일단 회열이 들어갔어 이제 데미지 들어간다 그죠 아 엘릭서 다 나가요 이러면 아 여깄구만 엘릭서 이제 킬잡 하시는군요 앞잡이하고 있습니다 킬잡이 아니라 앞잡이 그렇지 야 나이스 아아 옆에 그렇지 내가 되게 많이 잡았던거 같은데요 아 이거 집게만 나오면 대박인데 십몇킬 한거 같애 내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십몇킬 한거 같애요 지금 그렇지 나이스샷 아 죽긴 했지만은 다시 한 번 살아나서 이거는 좀 뭔가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거 같애요 잔잔한 부분 드리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야 여깄다 여깄다 애들 여깄다 그렇지 나이스 야 초보들 다 잡았어 내가 지금 야아 대박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애들 잡아 야 잡아 그렇죠 야 애들 모른다 애들 몰라 한 번 더 그렇지 마그로트 어롭션 얘 개고순데요 야 모른다 애들 야 개꿀 개꿀이에요 아 나이스 나 야 죽어들겨 하네 여기서 나 죽여져 우우 이야 이 개명당이네 공수들은 여기나오면은 빨리 그냥 막으러 가거든요 초보들이나 여기 잠깐 여기 누워있지 야 여기 신속하네 그렇죠 스턴 한 번 먹여줘야죠 아야야야야 아 여기 걸렸어 또 아 괜찮아 괜찮아 좀 기회를 봐야겠어 자 일단은 저 슬레이어즈 죽음에는 이동하겠습니다 아 네에 아 지금 아우들 지금 여기 지키고 난리났어요 지금 아우 개털리고 있어요 근데 자 지금 남은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그렇지 아 너무 아픈데요 아 괜찮아 괜찮아 좀만 기다리자 어디보자 그렇지 지금이다 야아 나이스 시키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마그네토어럽션 좋아요 자 몰라요 제가 여깄는지 모른다 개명당 나이스샷 좋아요 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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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묶여있는거 같지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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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보들 노약자들 다 먹고 있습니다 피파 안하세요 피파 할겁니다 와 너무 맛있었네 엘릭서 여기서 얘 붉은놈 붉은놈이 없어지면 그렇지 여기 지금이다 아우 좋아요 네 나이스샷 아 나 얼려버렸어 지금 내 아 포방 아 까비 아 포방하니까 거상하고싶네 갑자기 몇시쯤에 한다고요 어 다들 끝나고 진행을 할겁니다 기다리자 자 대기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인데요 자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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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나이스 자 먹혀라 왜 안먹히지 여기 그렇지 찔러줘 그렇지 오케이 한킬 1킬 또 땄어 이야 나이스 나이스 킬 감자 감 아이 좋아요 이야 여기 명당이에요 정말 나오는 족족 다 먹고 있습니다 이 마치 그 무료 그 롯데마트 보시면은 무료 시식하는 코너 있잖아요 돈까스 같은거 썰어놓으면 또 먹고 썰어놓으면 또 먹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개꿀이죠 이런걸 보고 아 나이스에요 그렇지 나이스 자 한번 더 찍어줘 네 모른다 몰라 모른다 한번 더 찍어주고 네 죽었어요 그렇지 아 모른다 얘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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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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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지말고 야 뭐하는거야 가만있지말고 스킬이 안나가네 아하 이렇게 네 끝이 났습니다 아하 네 어마어마한 인파인데요 야 이럴때 홍보 한번 해줘야됩니다 네 네 이러면 거의 외치기나 똑같았거든요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래야 그래야만은 님원 감사합니다 웃다가 무료시지코너를 카톡으로 썼네 아 나이스샷 아 좋아요 킬 몇 몇킬했는지는 좀 안나오네 어 제가 어 네 일단은 레벨 아 계금레벨 또 올랐습니다 여기도 오르고 한 요정도는 돼야지 괜찮은 간지가 났는데 에이전시 에이전시 좀 대줘야 간지가 났는데 어 나쁘지 않은 성과였던거 같아요 님아까 왜 친추 걸라고 하셨나요 친해지고 싶어서요 알아봐 주셔서 알아봐 주셔서 아까 알아봐 주셨거든요 어 명장님 이러면서 네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제가 친추 걸었습니다 아니 뭐 이게 제가 뭐 다른 뜻이 있는게 아니라 예 알아봐 주셔서 이제 감사함의 마음으로 그런거지 뭐 다른 뜻은 아유 없습니다 예 네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친추를 들었거든요 자 우신도 오른쪽에 아 이분 계속 따라다녀 잘 못다녀 아 헤헤헤헤헤헤헤 그랬네여 아니 이거 근데 뭐 성 뭐 뭐 어떤 보상같은게 없네요 이 페 그 뭐야 페로나 점령전은 잠시만요 어 안 받으신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네 제가 걸겠습니다 헤드헌터 헤드헌터 행님 생방이십니까? 네 왜 행님이에요? 아 그게 저예요 그래야만 했냐님이 헤드헌터예요? 아 그러셨구나 갑자기 행님이야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질착 부탁드리면서 매너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해서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화장실 좀 너무 급하니까 다 된 방송 무지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 그러셨어요? 어쩌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비스로 좀 더 이제 노래방도 보너스 시간이 있듯이 제가 좀 더 보너스 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다 된 방송 기다리는 분들 보세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다 된 하고 싶어서 이기도 하겠지만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아이 감사해요 아이 좋아요 뭐야 나갔어?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가 왜 아니 다 된 방송 무지 기다렸는데 하고 나가면 내가 뭐가 되나 예 뭐 좀 그러네요 빈말이었던 걸로 예 역시 말에 좀 소울이 없었나 싶었는데 아까 내가 아 이제 끝났는데요 이 한마디 듣고 바로 껐었나보다 이제 더 해드릴게요 이거를 안 듣고 아 나 참 너무하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게 사람 이게 들뜨게 해놓고 이렇게 다 된 방송 계속 해주세요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재밌들 재추님을 국회로 쇼비킹님 국회로 아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다 된 방송 뿐만 아니라 예 명장 TV 자체가 재밌다는 거 명장 TV 유튜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신분 오른쪽에 추천과 질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나 왜 이렇게 피 질질 흘리고 다녀 아 간호사 아 가간 갇강공사 아 회복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깐 잠깐만 저 화장실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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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를 한번 노래 보도록 할게요. 눈구. 눈구 하면은... 강제로 일찍 키게 되네. 다음 판만 아는 비밀인거군. 뭐예요? 뭐지? 불안하게? 나왔나요? 나왔나요? 혹시? 네... 잠시만요. 화요일 토요일 빼고 다 이벤트라고요? 아... 어? 많은 분들이 또 구독해주셨네. 아이 좋아요. 자... 자... 깃발전은 별로 의미가 없고... 어... 깃발전은 별로 의미가 없고... 파티... 아... 파티란다.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크에대는 짤막짤막하게 올려야되기 때문에... 한번 한번씩 이제... 사냥터마다...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드라큘라성은 사냥하러 갔었고... 순간이동... 준저 터널은 쉬운데... 514님 어서세요. 하냐입니다. 엘시드카님의 500만 갓을 후원하였습니다. 아... 수신료 입금완료. 야... 네... 엘시드카님! 500만원! 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명장TV는... 명장TV의 방송환경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수신료, 그리고 후원, 그리고 뭐 별풍선 등등의 다양한 후원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이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보자. 자... 오늘 떠나볼 곳은요. 어... 아람의 성지도 있구나. 퀘스트. 어... 어디 한번 가볼까? 퀘스트를 한번 깨볼까? 반복이면은 하루에 하나씩은 이거 준다는... 아 이거 깨면은 준다는 거 아니야? 계속 깰 때마다. 아 그럼... 어... 타본 이거 장사도 되겠네. 타본이 원본성. 일단은... 자 여러분들... 어... 서브창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L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L 한번 더 누르고... 요거 두개 세개 빼고 L 한번 누르고 요렇게 세개 껴주시면 끝! 인줄 알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요거 네개 빼주고 L 한번 누르고 이게 네개 껴주면 끝! 진짜 끝이에요. 명자님 닥... 닥캐스트 던전 하시는거 보고싶은데 언제 하실건가요? 일자만 알려주세요! 크흠! 크흠! 2017년... 크흠! 크흠! 어... 어... 2017년이 될거 같아요. 지금 보세요. 진짜 이건 저는 현실만 말하는겁니다. 지금 뭐 어디 뭐 과장하고 싶지도 않고 땡겨서 이제 일부러 막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 기대만 올려지니까. 그렇죠. 예. 간홍전 엔딩 봐야되구요. 간홍전을 지금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삼국지 간홍전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중간중간 다크에댄 그리고 피파17도 이제 한국인 드라마 있잖아요. 예. 한국인 드라마도 지금 찍고 있구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금 바쁩니다. 그래서 간홍전 끝나면은 포레스트는 일단 주말마다 할거에요. 예. 간홍전 끝나면은 스카이님이 기다리고 있구요. 하... 랩포데도 해야되는데 연말에는 랩포덱 꼭 해볼겁니다. 네. 아... 프레디가 어느새 눈 떠보니까 진짜 1,2,3,4가 됐어. 공포게임이. 자... 그리고 어... 이 새끼도 마무리해야되... 이게... 이 새끼도 마무리해야되구요. 어... 소피의 저주도 이 미친년도 마무리해야되고 어... 그 다음에 설전은 이거는 아프리카로만 따로 녹화를 뜨어서 어... 유튜브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어... 연말은 되게 꿀잼인것만 해야되네. 아무튼! 자 지금 현재 이 포맨에서 깨야되는... 이거 다음에 깨야될 것들은 엘더스크롤이랑 GTA 스토리모드 13 이 정도? 아... 13 솔직히 늦출 수 있다. 그래. 쳐! 엘더스크롤도 늦출 수 있다. 치면은... 아... 아... 암튼 여러분들 기호에 최대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삼국지 간홍전이랑 그냥 아니야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삼국지 간홍전이랑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삼국지 간홍전이랑 피파는 요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 간홍전이 마무리되면은 그때 다... 다키스트 던전 이거 근데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닌데 어떻게 연출해야되나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3 좀 루저한데 아 네... 올해 안에 끝나죠. 100% 끝납니다. 예... 내기하실래요 저랑? 무조건 끝나요. 어휴... 자... 도슬레이어로 아 아무튼 유튜브에 올릴건데 유튜버 여러분들 네... 명장님 다크에 대한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 여기서 녹화를 마치고 유튜브에 명장팀이 검색해서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